감정은 우리의 일부일 뿐 휘둘리지 마라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을 뭐라고 생각해? 되는 거라고 우리의 일부가 된다고 하면은 하지만 근데 또 이제 여기 빙의 생각이지 not all 전체는 아니야 우리 그 자체, 우리 그 자체인 전부가 아니야 다시 한번 해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생각한다면 우리의 감정을 뭘로? 그리고 우리의 일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면 뭐가 아니라? 우리 그 자체 전부가 아니라라고 했어 무슨 말이야? 감정, 우리 전체 말고 그냥 일부분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감정은 can feel, 느낄 수 있다 더 다를 수 있게 느낄 수 있다 좋은 거지, 그치? 그럼 다를 수 있어 이게 벌써 나왔네, 그치? 그 아이디어는 지금 포획된다 이 비유로 잡아줄 수 있다, 잡힐 수 있다 그 비유가 뭐냐? 너는 파란 하늘이야 너 자체가 파란 하늘이야 그리고 너의 감정은 날씨야 아까 뭐라고 했어? 감정을 일부로 보라고 그랬지 그러면 감정이잖아 감정이 날씨래 네 일부가 날씨고 네 전체는 하늘이야 만약에 너가 파란 하늘이고 너의 감정이 날씨라면 그러면 뭐뭇처럼이지 뭐처럼? 그 가장 안 좋은 최악의 허리케인 토네이도가 데미지를 줄 수 없는 것처럼 파란 하늘 아무리 날씨가 안 좋다고 해서 파란 하늘을 해칠 수 있어? 못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거 네 감정이잖아 날씨가 네 감정이라고 그랬잖아 네 감정 네 전체, 네 자체를 해를 못 끼쳐 이 말이지 그리고 그것은 결국 사라질 거야 그 날씨 있잖아, 그치? 어, 그거 토네이도 이런 거 결국 사라져 어, 너의 감정은 데미지를 입힐 수 없어 너를 그러니까 네 일부는 네 전체를 데미지를 입힐 수 없어 결국 그것들은 지나갈 거다 자,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때때로 우리는 단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웨이트 아웃이야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, 폭풍을 지나가면 다 사라지는 거니까 그거에 너무 연연하면 안 돼, 이 말이야 어, does that mean? 그것이 의미할까? 가주어 진주어 사는 것이 재밌어? 뭘 통해? 토네이도 이런 폭풍 이런 거 겪는 거 비폭풍 겪어서 사는 게 재밌다라는 것을 의미할까? 당연히 아니지 가주어 진주어 또 너의 인생을 사는 것이 더 쉬울까? 언제? 햇빛이 좋고 이렇게 좋은 날씨 좋은 온도 화씨잖아 80도 딱 좋은 온도겠지 어 날씨가 좋을 때 그냥 날씨가 좋을 때 너의 인생을 사는 것이 더 쉬울까? 뭐와 비교해서? 비가 오고 폭풍과 몰아치는 그런 것과 비교해서 어, 당연하다 당연히 날씨 좋은 게 좋지 하지만 만약에 내가 사역동사지 동사원형 날씨가 결정하게 한다면 뭐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디테마인에 대한 목적으로 쓰인 거지 어, 그리고 여기서 보면 주어, 동사, 겟에 대한 목적어가 없고 PP야 목적어가 목적보호 되는 거야 내가 행해지게 되도록 하는 것을 그 날씨가 결정하게 한다면 무슨 말이야? 감정 날씨는 감정이잖아 감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두게 그렇게 내버려 두면 나는 영원히 At the mercy of는 휘둘리는이야 나는 영원히 휘둘릴 거다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무언가에 휘둘릴 거다 라는 거야 그래서 감정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은 휘둘린다 안 좋다 이 말이야 자, 우리 할 일은 만드는 거야 감정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보어 되는 거야 파란 하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참여할 필요 없어 어, 건강하지 않은 습관에 참여할 필요 없어 건강하지 않은 습관 만약에 내가 기분 나쁠 때마다 어떤 안 좋은 행동을 해 그걸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어, 그건 휘둘리는 거잖아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다루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우리는 계속 할 수 있다 어떤, 어, 하는 것을 어떤 것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계속 할 수 있다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다 그래서 휘둘리지 마라 감정은 우리 일부분일 뿐이야 작은 일부분일 뿐이야 감정은 우리 전체 아니야 휘둘리지 마 휘둘리지 마 돌려주세요 오늘의 명세가 ож리지 않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